일단 저는 제 나이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제 또래 친구들보다.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,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같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월 3천만 원까지 소득을 올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요. 좀 알아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고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